오늘 드시는 말씀은 욕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 784쪽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그름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우리 인사드렸던 중등부를 이제 삼기게 되는 이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순금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힘내시라고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박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의 분들에게 교육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욕기 말씀입니다 욕기 욕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서의 다섯 권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시가서라고 부르냐면 글의 형식이 시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이 담고 있는 형식으로 내용으로 볼 때에는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권의 특징을 보면 구약의 다른 성경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와 다르게 과거의 역사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 내용처럼 미래나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시와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반복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는 것처럼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욕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욕기 말씀은 시가서의 형식을 그대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1장,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욕기 42장 말씀을 보면 문체가 3문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운문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욕기서 그리고 욕의 고난을 통해 현지의 고난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서와 다르게 욕기 말씀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1장과 2장, 42장은 3문체 3장부터 41장까지는 운문체라고 했는데 이 3문체와 운문체에 드러나는 욕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람처럼 앞서 1장과 2장, 42장이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3장을 시작으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욕 그리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식하고 있는 욕의 이 두 얼굴 과연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만큼 다른 모습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욕의 이중적인 모습에 조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욕을 왜 단련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인가 과연 욕에게 단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욕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크게 두 바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보다 신앙의 형식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욕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가 심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진 소유물을 보면 세상의 완전수가 아니라 성경의 완전수인 3, 7, 10 그 숫자로 이루어진 소유물 그리고 자녀들을 소유했음을 아주 풍요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외의 아주 디테일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기 1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욕은 자자들이 생일 잔치를 마치면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일말의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명수대로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5절 하반절을 보면 욕의 행위가 늘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생일 잔치할 때만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매사에 늘 항상 모든 것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는 노심초사 아주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욕이 번제에 죄에 민감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뿐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는 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인가 욕기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사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라고 그 이유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어지는 3장의 욕을 보면 그 욕의 모습 그의 또 다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지금은 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1장 5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습을 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5절 이후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잘 살아가던 욕이 아니라 그 욕을 바라보던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참소하는 그를 시험하려 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사탄의 시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기에 그의 말이 100% 옳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사탄의 시험은 아무렇게나 터무니없이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시험할 때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끄집어내요 그 부분을 공략하는 치밀함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욕을 참소하냐면 욕이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만약 그것을 다 거두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욕의 모든 것을 쳤을 때에 그는 욕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있는데 결국 그게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죄에 대한 아주 민첩한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혹시나 내 자녀가 죄를 지어서 아니 내 눈이 처녀에게 빠져서 내가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의무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를 그는 아주 집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나의 울타리를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울타리를 허물지 않기 위해 잘 보수하기 위해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나의 어떤 행위, 번제의 어떤 노력, 애쓴 그렇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욕은 자신의 그 울타리들 재산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 자신의 우리 어떤 그 모든 울타리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 둘 무너지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입술은 지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해왔던 대로 아내를 위한 번제, 아내를 위한 예배, 아내를 위한 기도 그 모습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탄식하고 있던 그때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을 맞이했을 때 그가 입을 열어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욕의 마음은 어떠냐면 반항하는 마음 근심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늘 순금, 점금을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 23장 2절에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랬던 그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리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다듬으심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 단련되어졌을 때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더 이상 울타리에 얼메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험받은 이후의 욕의 모습을 우리는 물질의 번영,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욕의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욕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재산의 두 배를 받았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관습처럼 드렸던 제사를 그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배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습적인 신앙에서 순금같이 달려대어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그 신앙을 그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할 때에 나의 안정감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들이 하나 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욕처럼 하나 둘 무너질 때 내 삶을 지탱해주던 그 든든한 벽과 같고 그 보호벽 같은 것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 순수한 열정을 잃고 하나님 앞에 점점 식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 형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읽지는 않았지만 욕기 2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욕불 본문 23장 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욕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이면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 만남의 그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참 기쁨 그 평안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욕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욕이 자신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그 대화들을 보면 욕이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다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욕은 나와 뜻하지 않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내 편일 것 같은 하나님이 남과 같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제대로 된 위로조차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위로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친구 세 명이 와서 돌아가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바스라는 그래도 그 중에 나이 많은 한 사람은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또 소발은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빌다 그는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다 네 신앙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 문제 해결하라 욕을 계속 책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어 봐서 아시겠지만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 그가 그런데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일관적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일관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지금 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치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욕의 이 고백에는 한 가지 맹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며 욕은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두냐면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상황은 내 문제가 아니라 침묵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렇 잘못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의 이 말을 정리하면 지금 나는 단련되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에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를 단련하려 하십니까 자신의 순금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미 순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순금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할 게 없는데 왜 나를 다듬으려 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내 건강을 무너뜨리십니까 왜 저 사람들을 통해 내가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까 그는 별로만 할 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게 없으니까 때문에 그런 요백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구들을 돌아가며 나중에는 엘리오까지 독략하여 그를 통해 그들을 통해 요백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의 말은 성경이고 그 출처를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백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는 그를 직접 만나셔서 요비 자신의 주제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의 앞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 부정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단련되어질 원석이 아닙니다 나는 순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호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 됨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욕기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던 욕은 티끌과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베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하나님이 때론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아는 게 신지 기도하면 오히려 더 응답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그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팔이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멸망하고 망하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빙방길 위에 넘어진 사람이 해선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서려고 하는 것 빨리 일어서려고 하면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더 크게 다치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참 중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 지금 과연 어디 계시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욕배의 시험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다듬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행함 열정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의 행위를 뒤돌아 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은 것 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겨운 이 시간을 통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던 나의 형식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위 소식적에 다들 신앙에 그래도 한 획을 깊고 한 가닥 하시고 내가 난데 아마 다 하셨을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난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댐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이 낮아져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정과 직장의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이 엎드릴 때에 우리도 오늘 요배 고백같이 10편 26기 23편 10절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므로 순군과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이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